기요미 기요미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기요... 아... 사실... 사실 기요미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다음번에 연습해 올게요 이 기요미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습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연습해 볼게요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... 어... 제 인생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공식적으로 처음 왔는데 이렇게 어... 굉장한 추억을 저에게 주셔서 다음번에 또 놀러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그런 마음에 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... 그리고... 여러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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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